현금 다 털고 왔는데 먹고 싶어서 자판기 해봤거든요. 지금 공항 자판기인데 가능합니다. 교통카드도 가능합니다. 대신에 이게 조금 귀찮아요.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. 상품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내가 선택을 해서 카드를 찍으면 돼요. 처음에 안 돼서 좀 애를 먹었거든요. 본인들도 잘 모르세요. 처음에 안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밑에 적혀있는 거 보고 제가 다시 도전을 해서 뽑았습니다. 역시 이거는 아날로그 익숙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. 일단 포카덱스 위트. 처음에 애를 먹으려고 했었는데 안 먹어왔던 애라서 먹어보겠습니다.